경매에 넘어간 빌라를 무작정 밀고 들어가 점거한 용역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가 낙찰자가 나오면 비워줄 테니 돈을 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닫힌 대문 앞에 선 남성들, 안을 들여다보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왜 그러느냐 묻는 사람을 끌어냅니다. 밀고 밀리고 때리고 맞는 사이, 뒤에서 몇 명 남성들이 더 뛰어옵니다.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려 밀어붙입니다. 대문 너머엔 경매에 넘어간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조폭이 낀 불법 용역업체 직원, 빌라에 강제로 밀고 들어가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겁니다. 이 남성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점거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실제 유치권을 가진 업체 직원들이 막아서지만 문을 뜯고 침입합니다. 건물에 대해 아무 권리가 없지만 대려 유치권을 합법 행사하는 업체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건물을 비우고 나가란 겁니다. 나가든지 같이 합의를 보든지 저희들이 못 나가게 여기서 통지를 했어요. 결국 힘으로 건물을 차지했고 다섯 달 동안 강제 점거했습니다. 그리고는 경매에서 빌라를 낙찰받은 집주인들에게 합의금을 줘야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불법 점거를 사주한 60대 남성과 용역업체 직원 5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